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원주를 비롯한 영서지역은 저녁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새벽까지 시간당 20mm가량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져 많게는 100mm까지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플라이 강원의 원주공항 취향을 요청했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된 원주공항의 활성화와 플라이 강원의 취향 확대를 위해서 3년간 양양공항으로 취향이 제한된 플라이 강원을 도내 공항인 원주공항까지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원주공항은 코로나19 여파로 대한항공이 원주 제주간 노선을 운항하지 않고 있으며 다음 달 17일 운행 재개 계획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 데이터 기반 생명과학 산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비대면 의료 및 데이터 활용 가치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립과학관 유치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내외 디지털 헬스 산업 관계자와 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석해 원주의 보건 의료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미래 가치 창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원주 진광중학교가 오는 2022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진광중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남녀공학 전환 찬성 결정을 내리고 다음 달 초 이사회에서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북원녀 중에 남녀공학 전환으로 장거리 통학이 이어졌던 여학생들의 불편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올 하반기 나머지 5개 단성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다시 추진하고 공립의 경우는 보다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 의회가 8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의장에는 무소속 권순근 현 부의장이, 부의장에는 미래통합당 김영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선출 직전 권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횡성군 의회는 미래통합당 3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2명으로 미래통합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원주를 비롯한 강원 영서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습니다. 원주와 횡성 권역은 3제곱미터당 107.28원, 춘천, 홍천, 태백, 영월, 정선 권역은 134.11원, 평창지역은 154.19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황금연휴 기간인 지난달 1일 고성 야산 123헥타르를 불태운 산불의 원인이 화목보일러 부실 시공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주택에 화목보일러를 직접 설치하면서 연통을 부실하게 시공해 보일러실에서 난 불이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68살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화목보일러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영월군이 덕분에 챌린지의 일환으로 의료인들에게 지역 관광지 입장료를 절반만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병원에서 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면허, 자격증명서가 있으면 50% 할인받게 됩니다. 대상 관광지는 청룡포와 장릉, 고시굴, 동강사진박물관 등 모두 9곳입니다. 횡성 지역 대표 여름축제인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가 올해 취소됐습니다. 횡성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주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올해 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에 따르면 작년 토마토축제 방문객은 10만 명이며 축제 기간 토마토 판매액은 1억 420만 원에 달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